자 오늘 5월 1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마차의 짬뽕에서 볶음짜장 여기는 볶음짜장이라고 되더라구요 느낌상은 증반짜장 간짜장 그런 느낌이에요 곱백이구요 여기 앞에 탕수육 소짜 제일 작은거 만원짜리에요 이게 타타탕수육 이렇게 먹겠습니다 처음오신 분들 추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좀 뿌려가지고 비빌게 한번 이거 먹고 배부르냐고? 이거 먹고 배 안부르면 너는 못방비제 해도 돼 너 못방비제 해 팬가입은 해주러 갈게 너 나 팬가입 해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번의 주중 그냥 한입에 넣었으면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요 뭐지 오 맛있겠다 냄새가 줄이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해장에 짜장해라 해장? 누가 해장해요? 뭐하니까 여기 만원 만하천원 만팔천원 그런식으로 나갈걸 아 짜장 맛있다 저게 탕수육이 왜 맛있는줄 알아요 짜장면이 맛있는데 찹쌀 탕수육인데도 찹쌀 탕수육이지만 겁나 바삭해 짬뽕도 맛있는데 짤맹도 맛있다 나 3키로 쪘어 요새 술자리도 많고 하다보니까 뭐하니까 자꾸념 어서 오시고요 가족도 모르지 맨날 보는 사람들은 몰라 본인언니는 한 5kg 빠지면 오래 보던 사람들은 아니지 어 살 좀 빠졌네 오랜만에 보던 사람들은 알아 아 완전 맛있다 새새리님 어서오세요 미미짬뽕 나한테 헤어졌냐고 묻는거야? 나한테 헤어졌냐고 묻는거야? 나 여자친구가 만들어줄 음식이 제일 좋은데 더워서 요리를 하지말라 그러지 집에서 나 나가 그러세 그러지 밥 안 비워먹을 겁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살쪄요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니까 밥 안 비워먹을 거예요 다 잘 찌는데 농담으로 한 얘기긴 한데 나 젓가락질을 써요 먹으려면 되게 힘들어 다 먹고 낫겠습니다 싸죠 먹방에 쫌쫌쫌쫌쫌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석 아니에요 시청자들을 보고 대리만족 느낄 수 있는 건 냄새도 아니고 눈하고 사운드 밖에 없거든 대구가 좀 음식이 저렴한데 많이 저렴해요 이 동안 짜는 먹으면 허가 안 되는데 제가 아침 6시 다 같이 자서 고생할 것 같아요 추천과 지참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구 안에서만 짜는다 추천 추천 구독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